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울려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글로벌 총회 미주동보노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몸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각자 사역하는 곳곳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노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